안녕하세요. 팔레용공명의 판매한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 팔레용공명사 사망 퇴직금의 수령권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83-049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이고요. 원고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농협은행이고요. 농협생명보호 상고인이죠. 결국 농협은행들이 상고를 했는데 파괴 자판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피고농협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피고농협은행의 단체해방에는 근로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채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협은행은 사망 퇴직금 중 2분의 1인 5400만 원을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5400만 원을 아직 미지급 상태로 갖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피고들에게서 5400만 원의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은행은 사망 퇴직금 지급 채무자로서 하나와 그다음에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그러니까 배당을 받은 채권자로서 이중지휘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한 거죠. 문제가 이렇습니다. 피고농협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사망 퇴직금이 망인의 상속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인지가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망할 경우에 사망 퇴직금을 근로기 비율과는 유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망 퇴직금이 망인의 고유 재산인지 상속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망 퇴직금 지급 시에 지급 손해율은 근로기 비율 법상 이유를 적용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퇴직급여법상 사망 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퇴직금은 후불임금 외에도 공로보상,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으로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퇴직금이 사망자의 재산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체방은 현재의 함지성을 결한 것이 아닌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따라서 사망 퇴직금은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이다. 그래서 망인의 상속 재산으로 보고 공작한 것은 이미 배당이 끝나서 피고농협은행은 적어도 부당이든 간격이 아니다. 그러면 2분의 1 나머지는 피고농협은행이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로기준법상 이유를 적용을 해서 다투기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이율 이유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연 20% 이유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2분의 1만 인용됐기 때문에 다투는 게 상당했기 때문에 연 6% 상사 이유를 적용했고 그 이유만 근로기준법상의 연 20%를 적용한 거죠. 이 사건은 근로자 사망 시에 근로기준법상 지급하는 사망 퇴직금에 관한 수령권자 규정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단체대학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수령권자를 상속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사망 퇴직금은 망인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배당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압력을 한계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상속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 원고들이 청구한 것은 2분의 1이 적용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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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